한글자막 by 한효정 천안전투 천안전투는 미 34연대가 1950년 7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천안에서 북한군 4사단 및 배고 전차사단과 벌인 공방전입니다. 천안전투 안성에서 접촉 없이 철수한 34연대 3대대는 7월 6일 밤에 천안에 도착하여 천안 남쪽에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일개 중대를 북상시키라는 사단장 딘 소장의 명령에 따라 34연대장 러블리스 대령은 3대대 L중대의 연대 정보수색소대를 배속시켜 천안에서 일본 국도를 따라 성안 쪽으로 이동하여 북한군과 접촉을 유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스티스 중위의 L중대는 7월 7일 오전 8시 10분에 차량기동대로 편성된 수색소대를 선들어와여 천안을 지나 북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는데 천안시가 지는 대부분 피난을 가고 노인들과 경찰 일부만 남아있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경 L중대가 천안 북쪽 4km 지점에 이르렀을 무렵 연대장은 사단장으로부터 전문 명령을 받았습니다. 34연대장 앞 1950년 7월 7일 오전 10시 25분 8 최소한의 수송수단으로 일개 대대를 북쪽으로 이동시켜라. 그리고 적과의 접촉을 유지하면서 준비된 진지로 철수하여 지연작전을 수행할 준비를 갖추라. 항공정찰 결과에 따르면 안성천 남쪽에는 적의 기갑부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단장 딘 소장은 전날 밤에 연대에 하달한 일개 중대에 추가하여 일개 대대를 접촉 전진시키도록 명령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연대장은 3대대로 하여금 L중대를 후속하여 북쪽으로 이동하도록 조치하고 천안 남쪽의 삼룡리 부근의 지연진지를 구축한 일대대 일부를 천안으로 이동시켜 안성에서 천안에 이르는 동북쪽의 도로를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딘 소장은 평택 안성방어선에서 제대로 된 저항 한 번 없이 예아 대대를 철수시킨 34연대장 러블리스 대령을 해임하기로 결심하고 적임자로 판단한 마틴 대령을 먼저 천안으로 보내 전항을 파악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마틴 대령은 34연대 3대대가 천안에서 북쪽으로 이동을 시작한 후에 천안의 연대지휘소에 도착했습니다. 늦은 오후 연락기가 통신통을 연대에 투하했는데 그 내용은 적정이 위급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34연대장 앞 1950년 7월 7일 오후 4시 8 귀 부대의 전진에는 주의를 요함 연대의 동측방과 서측방에서 큰 규모의 적 병력이 확인되었음 안성 부근에는 전차 40대에서 50대와 차량들이 집결 중이고 미안과 성안 부근에도 많은 병력이 집결 중임 적이 귀 연대의 측면 포위를 기도할 것으로 보임 이에 연대장 러블리스 대령은 안성 부근에 북한군이 천안 동북쪽으로 측방 공격을 기도할 것이라는 정보에 따라 안성에서 천안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막고 있는 에이어스 중령의 일대대 방어태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마틴 대령과 함께 대대지휘소로 달려갔습니다. 러블리스 대령과 마틴 대령이 일대대 지휘소에 도착하자 사단장의 연대장 교대명령서를 휴대한 부사단장 매너어 준장과 처치 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후 3시에 대전을 출발하여 막 그곳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부사단장 매너어 준장이 연대 지휘권의 인계와 인수 명령서를 전달함으로써 연대장 교대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그 절차가 끝난 것은 오후 6시경이었습니다. 사단장 딘 소장이 작전 중에 연대장을 교체하게 된 배경은 우선 평택 안성방어선에서 조기 철수한 러블리스 대령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7일 오후에 성안과 안성 부근에 북한군의 대부대가 집결 중에 있다는 항공정찰 보고를 받고 천안을 방어할 수 있는 가용수단이 마땅치 않자 마틴 대령의 지휘 역량에 한가닥 기대를 걸었던 것이었습니다. 7월 7일 접적을 위해 아침부터 천안에서 일본 국도를 따라 북쪽으로 전진하고 있던 스미스 중령의 3대대는 오후 3시 무렵 선두의 연대 정보수색소대는 직산역 북쪽 700m 3거리 부근 L중대는 그 남쪽 1.5km 지역에 그리고 대대 주력은 부대리 부근을 통과하던 중에 북한군의 기습을 받고 각각 진지를 편성하고 있었습니다. 3대대는 선두부대가 사격을 받을 당시 고장 몇 km 밖에 이동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전진하던 부대를 멈추고 전방관측이 용이한 도로 주변의 병력을 전개하고 북한군을 지연시킬 준비를 했습니다. 선두에서 전진하고 있던 정보수색소대는 그 부근의 마을을 점령 중인 소대 규모의 북한군으로부터 소화기와 박격포 사격을 받게 되자 북한군과 1대1 규모의 대결인데도 불구하고 이동을 정지하고 바로 L중대 진지로 철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3명의 실종자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L중대에 도착한 정보수색소대장이 접적 상황과 소대원의 실종 사실을 대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대대의 선두에 있던 소총중대가 이들 3명을 구하러 곧바로 투입되었고 3대대의 상황 파악을 위해 대대에 와 있던 34연대 작전과장 던소령도 동행했습니다. 이동 중에 3대대 작전장교인 시거스 소령과 만났고 시거스 소령은 실종된 병사들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던소령은 소총중대의 이동중지를 명령하고 도로변에 차단진지를 구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중대가 뒤로 빠지기 시작할 때 소총탄이 몇 발 날아왔고 그 즉시 일부 미군 병사들이 미친 듯이 무차별적으로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던소령은 이들을 간신히 제지시켰으나 갑자기 남쪽에서 발사된 아군의 박격포탄이 중대 위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침인 던소령은 박격포 공격을 중지시키기 위해 후방으로 달려갔는데 3대대 진지에 도착한 던소령은 3대대가 도로를 따라 철수하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휘소에서 대대장과 부대대장을 찾을 수 없자 던소령은 지프를 몰아 연대지휘소로 가서 3대대의 행동을 보고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연대장 마틴 대령은 던소령에게 그들을 다 원위치로 돌려보내라고 지시한 후 뒤이어 연대 본부 중대를 이끌고 직접 적정을 확인하기 위해 전방으로 이동했습니다. 던소령은 요란스럽게 지프를 몰아 후퇴 중인 3대대를 정지시킨 후 이들을 원위치로 이동시켰습니다. 대대가 방향을 돌리자마자 던소령은 시거스 소령과 3대대 소속 중대장 2명을 자신의 지프에 태우고 또 다른 지프에는 병사 몇 명을 태운 뒤 대대보다 앞서 이동했습니다. 이동 중 200에서 300미터 떨어진 버려진 진지에서 두 지프를 향해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총알이 빗발치자 지프 2대는 돌면서 멈췄고 탑승한 사람들은 도로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던소령과 시거스 소령은 총상을 입었고 특히 시거스 소령의 부상은 심각했습니다. 던소령은 머리에 총상을 입었고 동맥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던소령은 도로에서 나와 덤블로 기어가 지혈을 했고 병사 한 명이 시거스 소령을 끌고 와 엄폐했습니다. 함께 있던 장교 중 총격을 당하지 않은 한 명은 도움을 청하겠다며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북한군 정찰대에 포위당한 채 자세를 낮추고 있었던 던소령은 작은 언덕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도로 아래로는 선두 부대 바로 뒤에서 따라오던 3대대 예아 선두 소총중대가 보였습니다. 총격전이 시작되자 소총중대는 땅에 엎드려 응사를 했습니다. 움직이기에는 너무 큰 부상을 입은 던소령은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소총중대와 가까이 있었지만 선두 소총중대의 장교들은 부상자들이 코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심지어 여기저기 흩어진 북한군 정찰병들보다 전력이 우세했지만 앞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던소령은 어느 장교 하나가 불안한 목소리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으로부터 전혀 압박을 받지 않던 소총중대는 철수해버렸습니다. 믿지 못할 광경에 실망한 던소령은 부하들이 아군을 구하려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철수하는 모습을 두 눈을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시간 뒤 규모가 더 큰 북한군 부대가 도로를 따라 진격해와 던소령과 다른 병사들은 포로로 잡혔고 이날 저녁에 시거스 소령은 도로가에서 사망했습니다. 이후 던소령은 북한의 포로수용소에서 3년을 보내게 됩니다. 본부중대를 지휘하여 적정 확인에 나섰던 연대장 마틴 대령은 천안 북쪽으로 달려가 3대대가 유기한 장비와 차량 일부를 회수하여 천안으로 돌아와 집결 중인 3대대로 하여금 천안 외곽에서 결전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3대대는 오후 7시에 천안 외곽지대에 새로이 방어진지를 구축했고 일대대는 이날 오전부터 점령한 동북쪽의 안성방향 도로를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34연대는 천안 시가지를 중심으로 북쪽의 일본 국도 그리고 서쪽의 천안역과 철도를 쌓아는 말발굽 형태의 진지를 형성하게 되었고 일본 국도의 북한군 전차 예상 접근노에는 전차를 저지하기 위해 대전차질의 800여 발을 매설했습니다. 천안 외곽 진지에서 결전을 하기로 결정한 마틴 대령은 연대지휘소를 21연대 일대대와 34연대 일대대 A중대가 지연진지로 확보하고 있는 삼용리 부근으로 이동시켜 부연대장 와들링턴 중령으로 하여금 보급 책임을 맡게 하고 자신은 시가지에 남아서 부대 지휘를 계속했습니다. 오후 8시 무렵 63포병대대 A4대와 78전차대대 A중대의 M24 경전차 1개 소대가 급히 증원되었는데 연대장은 이들을 연대지휘소 부근에 위치시켜 3대대를 화력 지원토록 했습니다. 7월 7일 해가 지면서 북한군의 압력이 있었으나 밤동안 큰 전투는 없었습니다. 자정 무렵에 북한군이 보전협동 전술로 한 차례 야습을 시도했으나 포병이 북한군 전차에 대전차고폭탄을 집중하여 두 대를 격파함으로써 북한군의 전진을 격퇴시켰습니다. 34연대장 마틴 대령은 천안 시가지에서 스미스 중령의 3대대와 함께 밤을 세웠습니다. 이날 자정이 지난 뒤로 삼용리의 연대지휘소와 천안의 3대대 사이의 통신이 곧잘 두절되어 부연대장 와들링턴 중령을 비롯한 후방의 지휘소 요원들도 불안과 초조 속에 밤을 지새우게 되었습니다. 7월 8일 오전 6시부터 천안 정면에서 북한군의 공격이 재개되었습니다. 성안 쪽에서 국도를 타고 들이닥친 6대의 전차를 선두로 북한군 사사단 16연대와 18연대가 서북쪽의 일본 국도와 동북쪽의 안성 방향에서 시가지로 돌입했는데 34연대는 전날 진전에 800발에 달하는 대전차 지뢰를 매설했기 때문에 쉽사리 그곳을 통과하지 못하리라 믿었지만 북한군 전차는 의외로 그 지뢰지대를 유유히 통과하였으며 시가지로 진입하는 즉시로 천안역 건물과 교회 등 미군이 잠복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건물과 차량을 향해 폭격을 가했습니다. 당시 미군의 지뢰가 단 한 발도 폭발되지 않은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략 북한군이 야간에 침투해 사전에 이를 제거했거나 또는 잘못 매설하였거나 아니면 불량품이어서 불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3대대 병사들은 2.36인치 로켓포와 수류탄으로 북한군 전차를 공격하여 2대를 격파했습니다. 히터 1등병은 단신으로 전차에 접근한 후 수류탄 5발을 투척하여 전차 한 대를 파괴했습니다. 그 후 천안 시가지에서는 2시간 가까이 시가전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북한군 전차가 좁은 시가지에 진출하여 휘젓고 단임에 따라 연대의 지휘 기능이 마비되었으며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연대장 마틴 대령은 무엇보다도 북한군 전차의 격파가 선결 문제라 판단하고 직접 2.36인치 로켓포를 들고 시가지 한복판에서 북한군 전차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오전 8시 시가지로 들어오는 북한군 전차가 8미터 거리까지 접근했을 때 2.36인치 로켓포로 사격을 했으나 동시에 북한군 전차가 쏜포탄을 맞고 연대장 마틴 대령이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34연대장으로 부임한 지 하루 만이었습니다. 연대장 마틴 대령의 전사 소식이 알려지자 연대의 전투력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3대 대장 스미스 중령이 동분서주하며 부대를 지휘했으나 계속되는 북한군의 증언으로 인해 천안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스미스 중령은 오전 9시를 전후하여 포병에게 연막차장을 요청하고 예하부대의 천안에서 철수하도록 명령했으며 1시간 후인 오전 10시에 천안이 북한군의 수중에 떨어졌습니다. 3대 대장 스미스 중령은 오전 10시 삼용리 연대지휘소에 도착한 직후 혼절하여 후송되었습니다. 미 극동군사령부는 7월 11일 마틴 대령에게 십자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마틴 대령은 6.25 전쟁 중 전사한 첫 번째 고위급 미군 장교이자 첫 십자훈장 수훈자가 되었습니다. 34 연대장 마틴 대령이 2.36인치 로켓포로 북한군 전차를 공격할 때 탄약수가 되어 연대장과 함께 전차를 공격한 연대 작전과 선임하사관 크리스텐슨 상사는 훗날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대장은 로켓포 사수가 되고 나는 탄약수가 되어 어느 건물 속에서 적의 전차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차 한 대가 우리가 있는 건물로 포신을 돌렸다. 그와 때를 같이 하여 연대장이 그 전차를 향해 포를 조준하고 내가 포탄을 장전하여 피하 양쪽이 거의 동시에 발사했다. 다음 순간 전차의 85mm 포탄을 맞아 연대장은 몸이 두 동강이 나고 뒤에 있던 나는 그 충격으로 한쪽 눈알이 튀어나왔다. 나는 아픔을 무릅쓰고 그 눈알을 주워 눈에 넣은 다음 정신을 잃고 말았다. 크리스텐슨 상사는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포로가 되어 전날 포로가 된 연대 작전과장 던 소령과 함께 북한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중 1950년 12월 어느 날 혹한 속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연대장 마틴 대령의 전사광경은 크리스텐슨 상사가 던 소령에게 알렸고 던 소령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 사실을 전했습니다. 전황이 악화되자 사단장 딘 소장은 34연대 부연대장 와들링턴 중령에게 연대장을 대리하여 병력을 수습한 후 63포병대대 A4대와 함께 행정리 3거리에서 공주로 향하는 도로를 따라 금강으로 철수하면서 지연전을 수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삼용리의 34연대 일대대와 21연대 일대대는 각각 천안에서 3대대의 철수를 엄호한 다음 본대에 합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에 와들링턴 중령은 오전 10시에 포병을 먼저 광정리로 철수시켜 보병부대에 철수를 엄호하도록 하고 혼절에 후송된 3대대장 스미스 중령의 후임으로 대대 선임장교인 렌트론 소령에게 대대장 대리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그에게 연대지휘소 부근에 나고병 수용선을 설치하여 병력을 수습한 후 광정리의 지연진지를 구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1대대의 엄호하래 3대대가 낮 동안 수습한 병력은 대대장을 포함해 모두 175명이었으며 박격포, 기관총 등 공용하기는 대부분 천안에 유기한 상태였습니다. 미 24사단 34연대는 연대 규모의 전투에서 패배한 첫 번째 미군 연대이자 6.25전쟁 최초의 연대장 전사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대대는 렌트론 소령 지휘하의 광정리로 철수하여 밤을 세워가면서 지연진지를 구축했으며 오후에는 34연대 지휘소가 공주에 개설되었습니다. 평택 전투에서는 조기에 철수했기 때문에 전투 피해가 거의 없었지만 천안 전투에서는 천안에 고립되었던 34연대 본부병력과 3대대의 인명피해 및 장비 손실이 심각했습니다. 신임 연대장 마틴 대령과 3대대 작전장교 시거스 소령이 전사하고 연대 작전과장 더운 소령을 포함한 60여 명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평택 전투와 천안 전투에 참가한 북한군은 4사단 예하 16년대, 18년대, 그리고 105전차사단이었으며 북한군도 미군의 항공폭격 및 포병사격에 의한 피해가 컸을 것으로 판단되나 공개된 자료가 없어 정확한 피해 정도는 알 수가 없습니다. 34연대가 7월 8일 천안 전투에서 참패하고 철수하자 24사단장 딘 소장은 북한군의 주공격 축선인 일본국도는 7월 7일 대전에 도착한 21연대에 맡기고 천안 전투에서 만신창이가 된 34연대는 공주로 철수하면서 지연전을 수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천안을 지난 일본국도는 행정리에서 남동쪽으로 휘어지면서 전이 조치원, 대평리, 대전으로 이어지고 또 하나의 도로는 행정리에서 곧장 남쪽으로 향하여 광정리, 공주, 논산으로 연결되는데 이 두 도로는 모두 금강을 통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단장 딘 소장은 위에 두 도로가 지나는 대평리와 공주가 북한군의 주 도화지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 두 곳에서 북한군의 도화 공격을 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34연대는 최대한 지연전을 수행하면서 공주로 철수하여 금강 남쪽의 방어진지를 구축하게 하고 21연대는 조치원을 확보하여 국군과의 연계를 도무게 하는 가운데 대구에 있던 예비대인 19연대를 대평리로 이동시켜 방어진지를 구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7월 8일 오후에 미 25사단장 킨 소장이 주한미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딘 소장의 명령을 수령하기 위해 일본 오사카에서 대전으로 오자 딘 소장은 킨 소장에게 25사단 선발대가 한국에 도착하는 즉시 대구의 19연대와 그 임무를 교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딘 소장은 미 25사단이 일반 예비 임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한 후 19연대를 대전으로 이동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미 24사단장 딘 소장은 모든 가용 전투력을 동원해 금강에서 결전을 치르기로 결심하고 7월 8일 오후 9시 45분에 작전명령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다랬습니다. 하나, 사단은 어떠한 손실을 무릅쓰고라도 금강선을 고수하려 한다. 둘, 21연대는 조치원 정면에서 적의 침공을 저지하라. 셋, 34연대는 공주로 축차 철수하면서 적의 침공을 지원하라. 넷, 11포병대대 A4대는 21연대를 직접 지원하라. 다섯, 63포병대대 A4대는 34연대를 직접 지원하라. 여섯, 78전차대대 A중대는 21연대를 지원하라. 그 중 일개소대는 34연대를 지원하라. 일곱, 사단수색중대 전차부대는 21연대를 지원하라. 여덟, 삼공병대대는 34연대의 철수에 따른 도로차단과 금강에 가설된 모든 교량에 대한 폭파 준비를 하라. 일개중대는 21연대를 지원하라. 이에 추가하여 딘 소장은 21연대장 스티븐스 대령에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조치원을 방어해야 한다. 국군 1군단이 청주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조치원을 잃으면 국군 1군단의 서측방과 후방이 노출되어 보급로를 상실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최소한 국군 1군단이 청주에서 철수할 때까지만이라도 조치원을 사수해야 한다. 그러나 귀연대는 향후 4일 동안은 다른 지원을 일절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수는 기회ying 중 operators 사board이nedmes 원하는 gas과 소통법도 조치원을 사수하자 예다고 정확하셨네요. 이제 구청еру 창ários 기회로 이 부분이 규명 횟인